2조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. 서산시 시장배의 카약 경기대회 1조는 1분 조금 넘었는데 지금 2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초등부 어른과 초등부 출발했습니다. 지금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기록이 얼만큼 잘 나오느냐 그게 관건인데 두 분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. 후시 시장은 1조가 되었습니다. 자 1등 좀 더 잘했어 힘들어 저거 기록 들어야 돼 가서 기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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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등 3등 여기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1분 1분 수고했어요 자 1분 22초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요 저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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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 바꿔요 방향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라고 온대로 가라고 온대로 저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접시 정신이 1분 2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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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